대구 경북 지역의 장애인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장애인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이 지난 22일 문을 열었습니다. 이 전시판매장은 도시철도 이어선 성서산업단지 역사안에 자리했으며 대구에서 19개, 경북에서 15개 등 모두 34개 기업이 입주해 공산품이나 일반 소비재, 사무용품 등의 제품부터 청소와 인쇄, 공사 등의 서비스까지 다양한 상품의 전시와 판매가 이뤄집니다. 장애인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은 지역 최초의 장애인기업제품 전용 오프라인 판매장으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장애인기업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